금융의 날 금융의 날이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? 금융의 날에 대해 알아보세요. 금융의 날이란 돈을 소중히 여기며 저축할 수 있도록 저축의 의미를 기념하는 날이에요. 매년 10월의 마지막 화요일로 정해져 있어요. 예전에는 저축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금융의 날로 바뀌었지요. 돈은 나라에서 모양을 정하고 금액을 표시하여 물건을 사고 팔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. 돈이 있어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. 금융의 날에는 저축을 열심히 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며 시상하는 행사를 해요. 저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저축의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세요. 사고 싶은 물건이나 여행을 가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이럴 때 저축한 돈을 쓸 수 있어요. 갑자기 사고가 나서 큰 돈이 필요할 때 저축한 돈을 쓸 수 있어요. 돈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세요. 돈을 언제, 어디서 사용할지 생각해 보거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록해 보세요. 용돈 기입장을 보며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. 저금통에 저금을 하거나 저금한 돈을 저축해 보세요.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에 저축해 볼 수 있어요.